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주말에 구해가지고 낚시를 나왔어요 실시간 방송을 할까 하다가 생명체가 없을 것 같아요 포테이토랑 글루텐 떡밥을 개가지고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입질이 없어요 입질이 저쪽에서 하고 싶었었는데 저쪽에는 또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멀리 감치해서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데요 입질조차도 없네요 치가 이렇게 안 보이나요? 치가 잘 안 보여서 안 보이들 것 같아요 이 하늘에 하늘이 물에 비친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네요 찌는 미동도 없고 외국인들도 배스잡으러 들어왔나 봐요 저쪽에서 두명 부부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고기를 잡아도 다 놔주는데 대부분 동남아 분들은 오시면 다들 잡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실시간 방송 하려고 했었는데 핸드폰을요 본폰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하나로는 아예 소통 자체가 안 돼가지고요 잠시나마 영상으로라도 남기고 싶어가지고요 잠깐 찍고 있습니다 그냥 물속 너무 이쁘죠 하늘이 비치는 게요 이쁘기만 해요 생명체는 없어요 생명체는 없고요 물에 비치는 그 하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 혼자만 보기 뭐해가지고 영상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요 오늘 일요일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희한하게 제껏 알림이 잘 안 가더라고요 영상을 죽으라고 해서 올려두요 또 처음 오신 분들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구독,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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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